아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나 요리사야 아니, 그깟 강의 한 번 걸렸다고 맛을 못 느껴? 그게 말이 돼? 혹시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? 사고라든지,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든지 나도 몰라 당신 의사니까 빨리 고쳐줘 나 당장 가서 장사해야 돼 한 번 신경이 파괴되면 완치는 힘듭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완치율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이 요리 짜다고 못 먹겠다는데요? 짜긴 뭐가 짜 음식값 내기 싫어서 드집 담는 거면 좀 짠데요 돈 나눠주기 싫어서 지금 다 치워빠진 찐빵으로 날 죽일 셈이었어요? 이 망구가? 아, 치긴 뭐가 쉬워 너 이거 한 번 먹어봐 왜? 맛이 이상해? 아, 이상할 정도야 이게! 누가 봐도 쉬웠구만! 다시. 다음은 습관장. 후회가 towel 안 돼서 이제 전화가 너무 잘 설치하고 고급한 내장은 이 망구가 갈 чув관 가요 댄스 전화가 너도 난 안 어색한다는 말 이 망구가 터디가 가서 helps 안녕하십니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